여러분들 오늘 금일 온 장소는 어떤 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 기도원 같은 느낌의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참은 올라와야 돼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짧게 보여드립니다 잡기들은 패스하고 없으면 바로바로 패스하고 있는 곳만 집중 공략을 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 3월 20일 여행 20탄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바로바로미 저 끝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비까지 옵니다 이제 분명히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주민들.. 그럼 저건 différence? 누구 계십니까? 누구 계십니까? 누구 계십니까? 누구 계십니까? 아! 누구 계십니까? 누구세요? 누구 계십니까? 누구 계십니까? 누구 계십니까? 무슨 계십니까? 무슨 계십니까? 이거nehmer하시는 거одно 전화비를 여기서 들렸나..? 뭐야? 까막같이 전화가 온건 뭐야? 뭐야? 까막같이 전화가 온건 뭔데? 까막같이 됐는데..? 두개 다 돼.. 까막맥 이렇게 두개 누구 계십니까? 계십니까? 저기..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저기 거기 누구에요? 잠깐만 가지 마시오 잠깐만요 가지 말고 있으세요 잠깐만요 어디로 가요? 거기 누구 있습니까? 거기 누구 있습니까? 쩔쩔쩔쩔쩔 슬쩔쩔쩔쩔쩔 아... 정성거리수 여기 왼쪽으로 가.. 미친놈이 봐 한번 가볼게 이건 뺏어라 일단 여기에 왼쪽은 맞지? 무슨 깁놈이 하고 왼쪽은? 더 깔고 왼쪽은 이 쪽은 가봅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가 쎄다 여기가 쎄다 마이콜 아.. 아..아..아..아..아.. 거기 누구 있죠? 누구 있죠? 누구 있죠? 누구 있죠? 아..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한 번 봐주십시오.. 저.. 잠깐만.. 또.. 아무튼.. 이기들이 저렴하게 쓰려져서.. 내가 어떻게 하지? 그냥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는 건가..? 저거 정말.. 아.. 나.. 뭔지 이렇게.. 먹어봐.. 지금.. 혹시 누구 계십니까? 아 잠깐만.. 지금 방금 문 앞에서 소리 들렸어 문 앞에서 방금 소리 들렸어 설마 따라온거 아니죠? 설마 따라온거 아니죠?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안 보여요, 잠시만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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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시만요 사무스